아유, 이뻐라. 피해자 아기입니까? 네. 남편 체포되고 피해자 언니가 돌보고 있습니다. 용의자가 남편이랬죠. 네, 싸웠습니다. 대판 싸우고 이혼하자면 나가버렸습니다. 돈 때문에요. 아, 돈. 엄마, 아빠. 돈 필요해, 돈. 친정에 보낸다고 뻑하면 돈을 요구했습니다. 결혼할 때 약속은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형편이 얼어져서 못 줬습니다. 그때부터 대놓고 무시하고 뻑하면 친구한테 가버리고. 그 공장에 친한 친구가 있거든요. 화일하고. 내가 기다리다 데리러 갔는데. 누가 누군지 도저히 아내를 못 찾겠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왔습니다. 야, 솔직히 때려 죽이고 싶어도 얼굴을 알아야 죽이죠. 얼굴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입니까? 요즘에는 내 얼굴도 모르겠고 제 얼굴도 헷갈립니다. 이런 등신이 누군지 죽입니까, 대체. 예, 저... 알았으니까 아주 진정하시고. 잠깐만요. 자, 어디까지 얘기했죠? 마을 얼굴도 모르는 등신이라고 내가. 제가 누군지는 알아보시겠습니까? 형사님 아닙니까? 중증이네요. 금형사처럼 막 생긴 인간이랑 잘생긴 저를 구분 못하는 거 보면. 요즘 즐겨보는 드라마 있습니까? 드라마를 안 봅니다. 아니요, 못 봅니다. 이 사람들이 우르르 나와서 떠돌아대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 같고. 헷갈려서 통 뭔 얘기인지 모릅니다. 오케이. 확실합니다. 이정구 씨는 안면실인증입니다.